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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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서 사장해준다. 자켓 찍었어. 정원아 머리카락 같이 찍었을 때 같이 찍는다는데 오늘은 무슨 촬영을 못 하실까요? 3화 식품 인쇄 지면 촬영입니다. 오늘 피곤하시죠? 네, 몸이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은 왠지 피곤합니다. 위험한 가족. 대표님 부르셨다. 이렇게 맛있는 밥상 앞에서 이렇게 맛있는 방법을 내줘요. 덕분에 딱 앉아 가. hyunon. 하트 동현아다 해주시고 이렇게 동현이 손이 스타일링이에요. 위허스쿨. 아니 너무 이렇게 와있잖아요. 카메라 봐요. 진짜 먹기 쉽게 생겼어요. 이렇게 한번 해. 이렇게 한번 해. 왕판. 왕판. 네. 못생겼다. 양 속에 고락판. 고락큰? 이거 먹이면 되죠? 난 고추장이에요. 한번. 맞네. 연장이었잖아. 척척척. 아 척척척. 아니에요. 맞아요. 넌 자격이 없다. 자. 현재 된장찌개에 넣어야 되는 재료가 있다면. 된장찌개에 꼭 넣어야 되는 재료가 있다면 호박, 두부, 그리고 파. 그다음에 3화 척척척 맞는 백장. 끝. 그거든 가면. 파트너들 그거 뭐야. 화보 촬영할 때. 이거 이거. 이거. 먼저. 이거 옛날에. 꼬마즈? 어. 뭐지? 진짜? 무순 꼬였어요. 꼬아. 맞아요. 무순. 오어로 뭐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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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다시 붙여놓으면 되지. 이렇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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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지 않겠네? 그래요. 그래요. 새숨살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 오케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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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떤 노래를. 당한 거 같아 사실. 이거 또 급하게 막 양치고 해야 된다니까. 너 어쨌든 집에 못 가게 돼가지고. 마지막 촬영을 너로 만들어 놨어. 그 말 할 줄 알고 내가 지금 이미 포기하고 있듯. 그 심포를 알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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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튜디오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남자.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 본부장님 오셨어요? 자 이곳 스튜디오로는. 요즘 제가 트로트 데뷔할 때. 이곳에서 자켓 앨범을 찍고. 사랑해 누나. 한번만 말아줘요. 뭔 춤이에요? 아아. 아아. 노잼. 유잼. 노잼. 야. 어제 적는 거 뒤도 안 들어오고 가더라고요. 저 학교 가요. 기다릴게요. 아아. 그냥 갈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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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상상 Sor AF로 찾고 싶은데. 맞다 보시면. 나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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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